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산업단지가 1,200여 개가 넘고 충북에도 130여 곳의 산단이 있습니다. 충북 산단의 현주도 어느 정도나 되나요? 충북의 산업단지는 대략 129곳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충북 전체에 약 10% 정도 되고 있고요. 산업단지 유형으로는 국가산단이 2, 일반산단이 76곳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생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산단은 약 1조 6천억 원, 그리고 일반산단은 22조 5,700억 원 정도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에는 2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충북의 면적이 이제 10%가 산단입니다. 충북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우수한 접근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가깝고 그리고 또 공항이 있고 하면서 많은 산업단지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수한 인재,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놓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요. 또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상반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난개발인가, 경제 활성화인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난개발이냐, 경제 활성화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도시 공간 구조의 일부이고 도시의 필수적인 산업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맞게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적당한 곳에 위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무계획적으로 국가 및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임시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은 물론 각종 환경 문제에 시달리면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과의 갈등도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옛 산업단지, 기존의 산업단지는 좀 빌어가고 슬럼화된다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기존 산단을 두고 새로운 산단을 또 짓는다는 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노후한 산단은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매력을 잃게 되고 기업도 전통적인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되고 새로운 신규 산단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생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이미 산단이 분양되었거나 또 미분양 면적이 약 40만 평 되고요. 2020년 현재 충북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우에 59%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단지를 좀 더 충실히 재구조화하거나 아니면 재생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아무리 해도 할 수밖에 없을 때 기존 산단의 재구조화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규 산업단지는 사전에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목적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충북 지역의 산업단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충북이 산업단지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의 필요성도 많이 있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단을 계획할 때 특히 신규 산단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노후 산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후 산단 재생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고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후 산단 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 간 폐부 산물 순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자원 순환 및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신규 산단을 조성할 때에도 탄소 중립의 개념을 도입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도록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기업 간 그리고 산업단지와 지역사회 간에 자원의 순환이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생태 산업 개발 개념이 도입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되는 산단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 산단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그런 모습의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도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충북이 참고할 만한 전국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태 산업 개발 사례 중에 울산과 청주를 비롯한 약 10여 개 곳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덴마크의 칼룬보르라고 하는 생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2005년도부터 16년까지의 생태 산업단지 사업은 한 기업에서 배출한 폐부산물이 다른 기업에는 원료가 되는 그런 산업 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8년부터는 지역사회와 자원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생태 산업 개발의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덴마크 칼룬보르의 경우에도 이런 산업 공생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세계적인 사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업은 생산성과 환경성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지역사회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일자리 창출 등의 스마트 그린 뉴딜 그런 효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성공 사례들도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또 충북의 산단이 지역의 색깔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허위자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무엇보다 산업단지의 어떤 구조고도화 그리고 형질의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충북의 전략산업인 IT, BT 중심의 산업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러한 방향에 맞게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즉,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IT 산업의 경우에는 환경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세심하고 긴밀한 그런 관심과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기존 산단은 물론 신규 산단도 에너지 및 환경 효율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다만 이것을 조성할 때 미리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순환을 고려하며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찾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산단 조성의 본연적인 목적인 산업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반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